오가피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가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다 오가피 와 오가피 많네 아 정신 사납네 오가피가 너무 많아 아 나오면 큰 거 나올 것 같아요 큰 거 일단은 큰 거 위주로 지금 조금 눈높이를 높였는데 와 자리는 끝내줍니다 하여간 뭐 자리 안 좋은 데 있나 자리가 좋으니까 왔겠죠 자리가 안 좋으면 안 오니까 봐요 이렇게 오가피 오가피 노루삼 노루삼도 멀리서 보면은 꼭 상처럼 보입니다 헷갈려요 막 이런 거 바꾸처럼 보이고 사람 환장합니다 환장해 일행들은 반대편에서 봤다고 무전은 날아오거든요 저는 서로 반대쪽에 있습니다 서로 반대쪽에 저는 조금 큰 거를 찾아보려고 왔는데 오가피만 보입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야지 아이고 오가피가 많아가지고 아 삼보기가 힘들어 왜 오가피 순순히 오가피에요 오가피 오이구 잠깐만 여기 갓구 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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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삼구 삼구는 제가 금방 본 거고 하거든요 야 그래도 보여주네 야 힘들다 힘들어 전부 오가피 자 이거 바닥에 오가피 바닥에도 뭐 어떤게 삼이고 어떤게 오가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정도입니다 야 그래도 있네 있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오가피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딱 갖고 안아있네 오 시원해 이런거 보이는거 보면 참나 오가피가 무지무지 많아요 오가피가 많은데 아 그래도 이렇게 삼이 보여 오늘 보이는 날인데 보이는 날인데 아이 분명히 보이는 날인데 이런게 걸어가다가도 눈에 띄면은 그날은 삼이 보이는 날이거든요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 큰삼이 이쁘다 그래도 아이고 이거라도 보는게 어디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제가요 또 멋진 거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금방 갓구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갓구 갓구를 보고서 주변을 뒤져 보자 했잖아요 했는데 오가피가 이렇게 많은데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오가피가 많은 와중에 저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싹 또 뒤지고 다녔어요 야야야 자 뒤지고 다녔는데 짠 요거는 노르삼 요거는 노르삼 노르삼 노르삼이고 저쪽에 위에도 지금 쫙 훑어보고 아이 어디 있을 것 같아 훑어보고 여기를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보이려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아 참 좋네 여기 여기가 그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굉장히 깊은 곳 굉장히 깊은 곳 일부러 왔거든요 일부러 깊이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곳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다시 장소를 옮겼는데 여기가 쌩자리 와봤는데 자리는 좋은데 오가피가 또 너무 많아 눈이 어지러워 그래서 집중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집중 근데 오늘 아직 더덕은 못봤는데 아 이제 갈 때 또 더덕을 돌려나와 어쨌든 간에 이맛입니다 이맛 대도 좋아요 여기는 사람 손을 안 탄 곳이라 나오면 큰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봐야 되겠어요 돌 틈에 또 갖고 있습니다 산이 잘 보이는 산이네요 근데 오가피가 많아요 여기 오가피 오가피 엄청 눈이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집중하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보여 오늘 보이는 날이야 요게 오가피일까요 가꿀까요 요거는 오가피 요거는 오가피 아 솔직히 이건 진짜 헷갈린다 근데 저쪽에 또 가꾸가 있어요 가꾸가 멀리서도 보이네 가꾸가 멀리서도 보이네 하나 두개 두개나 있네 저거는 여기는 오가피가 잔뜩 있어요 여기 오가피가 잔뜩 있고 오가피가 잔뜩 있고 오가피가 아이씨 희한하네 여기 여기 갖고 저기 갖고 에이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요거는 산구인데 오가피 약해가지고 다시 묻어놨거든요 참나 어이가 없어 아니 어떻게 돌아서 이 자리에 왔지 참 보니까는 딸도 달렸는데 약해요 그래서 다시 묻어놨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왔네 참 희원하네 오늘 홀린건가 홀렸네 뭐 홀리든 말든 봤으니까 그래도 참을 보게끔 해줬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고 이 자리로 왔어 아까 본 자리 그래도 멀리서도 이거 각구가 보였다는 거 참 희원해 아니 이렇게 막 오가피가 많은데 저게 보여 어? 여기 오행 아 오행이네 오행이네 오행 여기 오행이네 이거는 지금 봤어 아까는 못 보고 아 참 돌고 돌고 돌아서 원인치로 한대 여기를 뒤져보라는 얘긴가 하산 중에 씨알 좋은 더덕 몇 개 보입니다 줄기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줄기가 쫙쫙 뻗어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면 역시 사람 손을 한탕봇이 맞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